리스도 저희가 최근에 한번 문제가 나왔죠. 리스의 배우자 선택 단계죠. 단계라 저희가 여가망 이론처럼 단계를 외우면 쉬운데 안 외우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배열 문제를 똑같이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5단계인데 이거는 순서가 없게 섞어서 드렸고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기는 하지만 역할 쪽만 빼고는 거의 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호결정 단계가 마지막 6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배열을 할 때 이 모형이 이 선택 모형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처음 단계가 여기는 특이하게 유사성이 먼저 들어가죠. 첫 번째 단계가 유사성을 알아야 돼요. 비슷하네 이렇게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 비슷한 면이 있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친밀해져야 돼요. 보통은 친해지잖아요. 먼저 친해지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비슷하네 부터 들어가야 돼요. 비슷하다 나랑 비슷한 부분이 여러 가지 면이 있어.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친해지는 친밀감을 형성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 개인적인 부분들을 말을 해줘요. 나 사실은 아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 사실은 집에 개가 다섯 마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나는 한 번 결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해줘요. 그래서 별론데? 그러고 그냥 끊어지는 거고 그래 뭐 나는 그런 거 다 괜찮아 이해해. 그러면 이제 상호간의 배우자니까 역할들이 있겠죠.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간에 뭘 기대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어. 난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뭐 사위나 며느리나 뭐 등등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이 사람은 결혼했을 때 이런 걸 기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적합화를 해야 돼. 비트. 비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고 서로 다른 데도 같이 살 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는 원래는 강아지를 기를 생각이 없었는데 강아지를 꼭 데려와야 한다니까 기를 수 있을까? 내 걸 수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겠죠. 그래서 의견이 일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난 내가 그냥 내 통장 관리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내 통장을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가고 싶은데 나중에 모아서 사자 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 등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는 아 내가 기대하는 게 이런 거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게 이런 거 정도만 확인했는데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 사람도 원하는 게 똑같아.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얘를 살짝 피팅하는 거. 살짝 조율을 하는 거. 마치 옷에서 우리가 피팅하는 것처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여기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결렬. 나는 강아지는 못 키우겠어. 다섯 마리는 안 돼. 그럼 뭐 강아지 두고 올 수 없는 사람이면 결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조율이 미치 조율이 가능해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결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서. 커플. 커플로. 이제 나이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커플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짝이야. 건들지 마. 이런 것도 되고 이 사람은 둘만의 아직 혼인전이긴 한데 둘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결혼할 사람이면 뭐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고 뭐 돈 쓰는 것도 줄이고 뭐 뭐 하는 것도 다 줄이고 뭐 혹은 늘리고 하면서 둘만의 이제 규칙을 만들어 가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설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의 일이고 개입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 개입을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상호 관여나 개입 같은 것이 훨씬 더 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싸우는 게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친구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 이제 결혼하면 우리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모형이 조금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마지막 단계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얘가 풀리는데 얘가 풀리는데 그걸 모르면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그 저번에 봤던 것 중에 이제 그 여가망 이론이 조금 더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쉬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친해져야 하니까 뭐 문화, 사회적 배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유사성을 보고 유사성을 보고 나면은 일단은 친밀감, 서로 친해져야겠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서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유사하니까 서로 통하는 면이 맞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둘만의 관계니까 서로 솔직하게 둘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개방적으로 보여주고 그 중에 이제 배우자니까 배우자에 대한 이제 역할, 서로 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일단 납득을 했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필요, 불일치를 조율을 하는 피트 시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단계를 다 외우신 분들은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아직 더 외우신 분은 중간에 한두 개가 이렇게 삐끗삐끗할 거예요. 이거는 아직 그 단계를 못 외우셨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암기의 조금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외부의 경계를 설정을 하고 한 쌍으로서의 정체가 발전한다.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중에서는 뭘까? 세 요소에 대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의 마지막 단계로만 봤을 때는 경계를 설정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헌신이긴 해요. 헌신이에요. 친밀감은 진즉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서 여기 친밀감이 있었고. 매력은 아마 유사성에서 느꼈을 거에요. 열정은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헌신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헌신의 요소가 들어가면 경계 설정의 제일 큰 거는 결혼이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는 약혼이고 조금 더 낮은 건 친구한테 소개하기고 그러면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건들지 마. 이렇게 다는 경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신으로 쓰시면 좋고 헌신의 답지 조금 더 보시긴 해야겠는데 제가 예전에 헌신 드리고 구체적인 활동 예를 쓰라고 드려서 선생님이 헌신하고 예만 쓰세요. 헌신에 대한 서술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 열정이라는 게 뭐냐. 친밀감이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 없이 그냥 활동만 쓰신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제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어떤 액션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 결심을 보여주는 것들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라고 드리긴 했는데 유사한 표현이면 상관은 없으세요.